마그네슘은 인체에서 칼슘, 인, 칼륨, 나트륨, 염소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많은 미네랄인데요 칼슘, 인과 함께 정상적인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다량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할 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마그네슘은 인체내에서 300여종 이상 효소의 보조적인 요소, 조효소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접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등 이 효소 반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평활근의 수축, 혈관 반응, 혈전 생성 저해 및 혈소판 응집 저하 그리고 인슐린의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 있어서 아연과 함께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진정 이완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불안증,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임상에서는 근육경직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어서 과격한 운동이나 노동 후에 근육통, 눈떨림 등의 근육경련 완화를 위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주요 증세는 저칼슘 혈증이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절임, 근육경련, 발작, 혼란 심한 경우에는 심정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 초기에는 이 신경근육의 과흥분이 일어나면서 테타니라고 하는 잠재적 근긴장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동안 이 마그네슘 섭취가 불충분했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정상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골격세포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뼈의 형성과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결핍된 경우 폐경 후 골다공증의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라면 마그네슘 결핍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족은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인슐린 저항을 유발해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 결핍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최근 채소와 곡류의 섭취가 줄고 육류의 섭취는 증가하면서 마그네슘 결핍의 가능성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또 커피나 우유, 콜라 등의 산성식품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서 혈액 내 pH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소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속쓰림이나 위계양 등으로 재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위내 산도가 낮아지면 마그네슘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역시도 마그네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역시 이 마그네슘의 고가를 유발해서 마그네슘 결핍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우리 몸의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코티솔 등의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소모되거나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두부, 견과류, 녹색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곡류에서는 배아나 외피를 제거하면 상당 부분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나나를 비롯한 많은 과일에도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우유나 육류 등의 동물성 식품에는 마그네슘이 적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보충제로 나와 있는 마그네슘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염의 형태에 따라서 흡수율에 차이가 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형태인 산화마그네슘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생체 이용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한 분자 내에서 마그네슘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같은 무게 대비 다른 형태의 마그네슘 보충제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을 합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의약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사님과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마그네슘 평균 필요량은 305mg 여성은 235mg 정도이며 권장 섭취량은 남성에서 370mg 여성에서는 280mg 상한 섭취량은 남념 모두에서 350mg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보충제와 식품을 모두 합한 용량이며 상한 섭취량은 식품 외의 보충제 등의 형태로 복용하는 마그네슘만을 포함합니다 카칩제는 490mg 상한 섭취량이 690mg 상한 섭취량은 590mg 상한 섭취량은 590mg 상한 섭취량이 790mg 상한 섭취량은 590mg